오늘 시즌이죠? 축제! 짱나마기 축제 3년에 한 번 했어 근데 이거 말해줘 근데 우리가 방송 나갈 수 있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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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버 안녕 클레버TV의 우리님 최민 윤석 사랑입니다 김쌤입니다 김쌤 다들 오늘 저녁 뭐 드셨죠? 김밥이요 작년사씨는? 김말이 떡볶이 오시윤씨는 뭐 드셨어요? 김밥이요 다 김들어 역시 오늘은 김쌤의 날이네요 요즘 시즌이 무슨 시즌이죠? 축제! 영상이 너무 많거든요 동사랑 친구들 동사랑 친구들 얘기해보죠 동사랑 씨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나 삐뚤어질 거야 춤춰요 판타스틱베비 판타스틱베비 저희는 부스 부스도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댄스부 공연을 올라갑니다 축제 때 부스도 하나처럼 춤추는 거예요? 유리미는 무슨 부스예요? 근데 저는 솜사탕을 하고 싶어요 완전 너 솜사탕 맞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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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말해서 준비처럼 하지 마세요 저희는요 이런 비즈공연을 하는데 이런 거 한 개 만들 때 500원이에요 돈을 받아요? 그리고 에코백 꾸미는데 돈이 다 만들고 에코백은요 돈을 받았다는 말 누가 하셨죠? 저요 돈 안 받으시나요? 저희는 모든 게 다 공짜 돈을 안 받지 않아요? 헐 저희는 모든 게 다 공짜 저희는 쿠폰이 있어요 20개씩 주고 그 쿠폰 마지막에 제일 많이 모은 반품이 저희는 부스가 없어요 저희는요 사람이 1200명? 1300명이거든요 첫째도 TV로 봐야 돼요 어? 감당이 다 못 모여? 우리 그래서 운동장에 다 못 모자 저희 운동도 못 모자고요 감당도 모자고요 아! 저는 축제를 댄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러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기타를 쳐주시고 이제 이렇게 기타에 손 꽂고 이렇게 치면서 노래 부러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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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탈 걸 알아 아! 혹시 장나마기 부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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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겠다. 얘가 놀러와야지. 근데 그걸 티비가 못다. 아. 근데 운송장에서 무대 설치해야 돼. 우리는 체육관에서. 우린 감당이랑 체육관이 나눠져 있어. 진짜 좋겠다. 초등학교 때 그래. 혹시 무대 조명도 다 될 수 있나? 운송장이 함께 있고. 학교에서 조명, 카메라 다 제거. 대박. 이거 맞아. 꿀팀들, 꿀템, 꿀템들. 네. 템이요? 허채임씨부터 소개해줘. 댄스북 공연 의상을 갖고 왔는데요. 짜잔. 우와. 일단 이 셔링이 발린 크롭. 흰색 티셔츠고. 이거는 블랙 카보 바지입니다. 아, 저거 진짜 편해. 전에도 개인 무대도 올라와서 놀라고 하셨잖아요. 보여주세요, 일어나시잖아요. 어떤 거? 좋아, 좋아. 저는 버블이랑. 어? 뭐야? 뭐야? 뭐가 있나요? 뭐야, 뭐야? 버블이랑. 근데 뭐 말해도 돼요? 되지 않아? 교장 선생님이랑 친해. 네가 맞아? 난 선생님 맨날 클레모티밀. 아니, 근데 나 약간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외부인 출입 돼? 저희는 출입 중만 있으면 출입 가능해요. 출입 중 어디서 가요? 행정실. 그러면 그것도 쉽게 못 봐야죠. 웬주에 하루를 안 들어가야죠, 그러면? 우리는 동네랑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야죠. 헐. 그러네. 그래서 무대도 그냥, 그 우리 도로를 차오는 도로로 만들어가지고 무대하고 푸드트럭짱. 헐. 참 재밌겠다. 어, 그러면 축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체육대회 다. 체육대회 진짜 시즌이 다 가는 거 같아. 나는 이미 학원도 남았거든. 나도. 근데 우리 두 번 해요. 우리도 두 번. 우와. 언제 언제? 1학기 때 한 번 2학기. 야, 진짜. 근데, 근데 축제 다음날 바로 체육대회. 진짜 좋겠다. 목급하고 1대. 딱 좋은데. 레전드다. 너무 좋겠다. 부럽다. 대박. 우리는 축제를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1년은 체육대회, 1년은 축제, 1년은 체육대회, 1년은 축제. 이렇게 반복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선생님들이, 그냥.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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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까지 축제 3년에 한 번 했어. 일단 우리가 들어가면 나왔어. 어떻게 바뀌었어? 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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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번에 인수부터 말해봤어요. 핑크 색깔 여구복이에요. 오겠다. 예쁘겠다. 예쁘겠다. 근데 조금 부려요. 아, 근데 여기. 아, 그 앨범을 보여드릴게요. 어, 좋아요. 기복이고요. 아, 나 축구로 가고 싶어. 아, 메뉴라고? 메뉴라고? 기복이야. 와아. 야, 나 이거 가져가고 싶어. 야, 나 이거 가져가고 싶어. 이거 못 참지? 야, 이거 가져가고 싶어. 야, 야. 야. 근데 우리 이거 방송 잘했어? 모르겠어. 이거, 이거 재미없다고 좀 편집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체육대회 할 때마다 기가 왔어. 어? 1학년, 2학년, 3학년 나눠서 하는. 3일 동안. 수영이 다 따로 해? 우리가 축구할 때 기가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축구 젖으면서였어. 앞머리 다 잡고. 머리 이렇게 쓸모없게. 아! 아이, 큰일지. 너무 사신비 들어줬어. 아! 저는요, 체육대회 때. 댄스로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학년에서 림보 에이스예요. 키가 작아서. 그게 아니라. 키가 작지만 잘 되겠죠. 저 기타 말 갖고 온 거예요. 저, 근데 저 진짜 못 쳐요. 근데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이세요? 와! 내가 딱 좋아하는 핑크야. 불러주세요, 여러분. 첫사람이에요. 몰라요, 근데. 뭐 없습니다. 티디라는 거 아니야? 저기요, 없어? 저기요. 이거 방금 티딩했어. 버진이 너무 많이 돼. 티딩이 안 되잖아. 아, 맞다. 우리 학교 부수도 있다고 했잖아. 왜? 5반이. 어. 헬스장 안 돼.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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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우리 1학년도 헬스장 안 돼. 우리 3학년도 헬스장 안 돼? 여! 그래 가지고 있겠다. 이거 봐. 가장 어려운 애. 가면을 들고. 많이 하는 사람이야. 상품 맞고. 뭐야? 우리 헬스장도 있어. 나 헬스장 할 필요 있어. 에? 헐. 우리도 있다. 우리도 있다. 우리도 있다. 우리도 있다. 공항 가면 있는 놀이. 아니, 놀이.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랑 축제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헬스장 얘기 나오시고요. 교정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나를 상관에 넣었다 왔는데. 그래도 뭔가 이런 바구심으로 다 상품하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나중에 한 번 토론해보고 싶죠. 아, 나 진짜 약간 팀 나눠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 나 좋아해. 아, 지나다. 알쓰이시. 아, 미안해. 놀리려. 이렇게 해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 TV를 검색해 주세요. 도움라 이거. 말해봐. 지금 말해봐. 저 마음의 단어 그 마리. 맞혀? 은혜에 웃음. 다 Shanghai. 그거네바 요즘 건의 발리. 아직 기다려주고 있는 거잖아. 다 이렇게 쌓고 달려가. 다 이렇게 쌓고 달려가. 자기도 그리긴 다 그가. 오, 아, 잊지 않아. 너. 하, 이 마, 이 마.